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톡톡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요. 2017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초에 침체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곧 다시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6월부터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꽤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죠. 오늘 이현진 기자와 함께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초반 분위기부터 좀 볼게요. 그렇죠. 2017년 초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연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6년 말에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연초 주택 시장은 좀 침체 향상을 보였습니다. 청약 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분양했다 하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조기 완판을 이어가던 강남재건축단지들도요. 이때 당시에 저조한 성적을 겨두기도 했습니다. 네, 청약 시장 외에 매매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매 시장도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청약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다 보니까 매매 시장 역시 거래가 줄고 또 거래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2017년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조사를 해봤었는데 당시 1월 한 달간 3만 8천 건의 거래량이 그쳤습니다. 2016년 월 평균 거래량이 5만 7천 건에 비하면 무려 30% 이상 줄은 건데요.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초반에는 조용했던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바뀐 게 아마도 5월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인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만 해도 주택시장이 침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5월을 기점으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5월은 바로 조기 대선이 있었던 시점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월과 7월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 사이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물이 없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연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조기 대선 이후에 왜 이런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5월에 이렇게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요,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되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정부에서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포를 했었죠. 그래서 갑자기 재건축단지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올렸고 또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자리 잡은 새 정권은 유난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첫 번째 대책이 나온 게 6월이었죠. 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계속되자 이 정부에서 이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했고요. 또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바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내용을 좀 다시 짚어보면요. 당시에 이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경기도 광명시하고 부산 기장군 그리고 부산 진구 같은 이 세 곳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분양권 거래가 입주 시점 전까지 금지됐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 규제도 추가가 됐습니다. LTV하고 DTI 규제가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가 돼서 여러 가지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6.19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다지 큰 효과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요. 발표 직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한 1, 2주간 주춤하는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3주 만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 다음에 6월 23일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첫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를 밝히겠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이 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정말 많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요. 공적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나 신현부부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반기에 나올 대책들이 예고되면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름 부동산 시장에는 특별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주한미 8군사령부가 서울 용산에 원래 있었죠. 그런데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60년 만에 용산기지 시대가 마감이 된 건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용산구 이태원동 부지를 매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를 진행했는데 무려 1조 552억 원의 부지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떠난 용산기지 자리에는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주변으로는 상업이나 업무 시설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그쪽 분위기도 또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군기지가 옮겨지는 게 확정이 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평택기지는요. 총면적 147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에서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평택지역은요. 미군기지가 들어오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이 되자마자 정부에서 또 한 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6월에 나온 것보다 좀 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8월에 문재인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요.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40일 만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일단은 앞서 발표한 6.19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자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을 담았는데요. 바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사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는 6년 동안 거의 없었던 정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지역에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를 해서 가점제 비율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고강도 규제 대책이 8월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제 또 후속 조치가 바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대책이 얼마 나오지 않은 거의 한 달 반에 9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는데요. 성남 분당구하고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기준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시장에서 깜짝 이슈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땅값에도 변동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전국의 땅값은 오름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좀 보면요. 2017년 들어서 3분기까지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봤는데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3분기 만에 무려 5.24%나 급등을 하게 된 건데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지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부산시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4.84%를 기록해서 계속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2015년하고 2016년 2년 연속 지가 상승률 1위를 고수했던 제주도는요. 4.06%로 3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네. 2년 연속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던 제주가 밀려나고 세종시가 새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이번에는 그 내용 좀 살펴보죠. 네. 앞서서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규제는 대부분 청약과 아니면 부동산 관련한 규제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10월 24일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는 금융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부동산 금융규제였는데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옥죄서 이제 가계부채를 막겠다 확산을 막겠다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요. 신 DTI 제도가 새롭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 따졌다면 이제는 기존의 대출을 포함해서 원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신 DTI는 지금 이미 시행이 됐고요.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정책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월 1일을 기점으로 신 DTI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정책이 다가옵니다. 바로 DSR이라는 건데요. 이 신 DTI보다 이 DSR은 더 강력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있는 대출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합해서 대출을 상환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대출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 좀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재건축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꽤 많았는데 올해 시행이 예정된 정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인데요. 2017년에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초과익 환수제가 유예된 상태여서 이 초과익 환수제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옮겼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고 2018년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재건축 단지들은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마쳐야만 이제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사업 속도를 올려도 더 포함되지 않은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새롭게 부활이 돼서 이거에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토해내는 단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여러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재건축 가운데 굉장히 이슈가 됐던 단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강남재건축하면 딱 떠오르는 단지가 있죠. 바로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인데요. 잠실주공 5단지나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지 재건축 조합에서는 층수를 더 올리길 원했고 서울시에는 규제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017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한 해였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최고 50층 재건축안이 통과되면서 잠실주공 5단지는 통과가 됐고요. 하지만 음마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는 더 낮춰라라고 하고 재건축 조합에서는 더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17년은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잡기에 열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또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11월 29일에 2017년 마지막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규제 내용보다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서민들이 주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공적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100만 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주거지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해는 바뀌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 정보 발빠르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톡 부동산은 2018년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